이겼니? 안 잤어요. 배 안 고파? 뭐 좀 먹을래?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을게요.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. 힘든 게 당연하지. 힘들 거야. 네가 힘든 거 이해해. 근데 솔직히 엄마. 걱정돼. 엄마는 지금까지 널 믿고 복수를 꿈꿨는데 내 딸이 이렇게 순진하고 약해 빠진 애라니. 그것도 원수의 아들 때문에.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운 거 불안해. 그래서 말인데 캐나다로 먼저 떠나. 마무리는 엄마가 잘하고 갈게. 가서 마음 주스리고 엄마 기다려. 엄마가 잘 마무리하고 갈게. 그렇게 하자. 배고픈 엄마한테 말해. 배고픈 엄마한테 말해. 안 가요. 캐나다. 안 가요. 안 가요. 안 가요. 안 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